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월스쿨 다음 247 칠린입니다. 오버시즈 힙합, R&B, 오더 블랙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립 패션 리뷰 비디오입니다. 제 채널을 좋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47 칠린 얼마 전부터 저희 일부 구독자분들 이제 아마 XG의 팬이 알파즈에 소속된 분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XG가 공개하지 않은 트랙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끝내준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워컵의 리믹스 버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XG가 얼마 전에 서울부터 해가지고 월드투어 콘서트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때 콘서트장에서 워컵의 리믹스 버전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처링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저도 이 링크를 받아보고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투어에서만 공개됐고 그러면 곧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이 워컵 리믹스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느냐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J-POP, EWC, OZWORD 그리고 더욱기까지 여러분 이 리믹스 트랙은 보통의 일반 힙합 트랙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피셜로 공개가 된다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 XG는 일본인으로 구성된 그룹이고 한국인 프로듀서 분의 지휘 하에 제작된 그룹이에요. K-POP의 무드와 J-POP의 무드가 섞여 있고 물론 힙합이 기반으로 깔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XG는 일본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활동을 하는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힙합에서 소위 이제 잘나가는 최고라고 불리는 래퍼들과 한국 힙합에서 OG로 불리면서 진짜 이제는 큰형님의 위치에 가 있고 실력적으로도 적수가 없는 래퍼들이 이 곡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XG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과 저는 진비 없다고 보거든요. 혹대 일석일 수 있겠지만 참여진이 그걸 말해주니까 참여진이 여러분들 에위치 특히 일본 힙합 좋아하시는 일본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에위치 지금 현재 일본 힙합에서 누가 제일 핫합니까? 에위치잖아요 에위치. 저도 에위치 엄청난 팬인데 그리고 같은 오키나와 고향이자 잘나가는 래퍼들 중에는 오지홀드도 있잖아요. 저 오지홀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봅시다. J-POP 뭐 설명하면 입 아프죠. 두말하면 잔소리고 도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힙합에서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래퍼는 도끼입니다. 다른 래퍼들과는 달랐어요. 힙합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하는 시절 힙합이 참 프라임 타임도 오지 않았던 시절부터 도끼는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착실하게 자기 실력과 커리어를 쌓아서 힙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미국 흑인 래퍼들처럼 자수성가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준 래퍼입니다. 랩 실력은 뭐 적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무적의 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끼 같은 경우는 이 워컵 리믹스에 참여한 4명의 아티스트는 거의 뭐 이렇게 다 모이니까 인벤스브, 언터처브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대체 이 곡 언제 릴리즈가 되죠? 참을 수가 없어서 구독자분으로부터 받을 링크를 가지고 오늘 영상 시청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K, let's get an to it. DJing 하고 계신 분이 제이콥 님이죠? 이게 정식으로 나온 트랙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투어 현장에서 들리는 사운드나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를 하고 우리는 들어야겠죠? 이런 거 좋지 아니 아이돌이 얼마나 힙합에 진심이고 실력을 많이 쌓았으면 한국과 일본에서 최고라 불리는 래퍼들이 이렇게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아이돌 그룹들도 래퍼들을 데려다가 피처링 아티스트로 기용을 하지만 이건 좀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이팍이 가사에 XGN 제이팍이라고 아예 샷아웃을 해주네 오키나와라고 얘기도 했죠 에위치랑 오지월드의 또 오키나와 출신 아닙니까 샷아웃을 다양하게 해주네 오지월드 벌스겠죠? 댓글 보니까 오지월드가 소셜미디어에서 XG화 작업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오지월드도 참여를 했습니다. 진짜 좀 이것도 의외였어요. 잠깐 이거 이 목소리의 위치 맞죠? 저는 에위치의 무기로 치면 날카로운 칼같은 그런 플로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단은 영어 랩이 되잖아요 참여한 래퍼들 플로우도 다 좋네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네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도끼의 파트에요 도끼 같은 래퍼는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안하죠 한국에서 살다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도끼랑 더 콰이엇이 설립한 일리네어 레커즈가 해산되고 미국으로 가서 앨범 작업은 하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조용히 지내는 래퍼란 말이에요 일리네어를 그리워하는 한국 힙합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도끼의 랩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피처링을 그렇게 막 아무 아티스트들한테나 잘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엑스즈 워커 리믹스에 참여했다는 거는 분명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도끼가 콤배비즈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트렌디한 음악에 랩 얻는 거는 오랜만이야 그냥 현장 상황으로 이렇게 느끼는 건데도 랩이 언제나 높아다 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드림팀이 뭐였네 드림팀 한국과 일본의 힙합에 있어서는 이건 완전 드림팀이에요 드림팀 이 곡이 릴리즈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힙합을 그래도 오랫동안 즐겨온 저한테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돌 그룹들 뭐 제가 엑스즈 반응 영상 말고도 수많은 영상에서 아이돌들한테는 힙합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케이팝이건 제이팝이건 에이시아에 있는 아이돌이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그룹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인데 아이돌 그룹들이 만드는 힙합은 이렇게 뭔가 외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부 아티스트들이라고 하면 현재 힙합 필드에서 전문적인 래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명이 참여했다는 거는 한국과 일본에서 오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가장 핫한 래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저는 엑스즈 워컵은 인정을 받았다 엑스즈라는 그룹의 어떤 재능을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힙합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엑스즈는 응당 인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걸그룹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제가 한국에서 본 케이팝 걸그룹 그리고 제이팝에서 활동하는 어떤 아이돌 걸그룹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런 타입의 힙합 그룹이 없었거든요 근데 엑스즈는 그걸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아무도 안 가지고 나올대 그 도전 자체만으로도 박수 받을 일인데 실력이 워낙 짱짱하니까 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죠 이거 릴리즈가 되면 제가 반응 영상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찍겠지만 역사가 될 겁니다 이 협업은 진짜 역사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오시고 저희 24x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 Peace out